2022년 1월 25일 관악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됩니다. 이번 관악사랑상품권은 10%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월 7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결제 앱은 서울페이, 티머니페이 등 총 4개의 앱에서 구매,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기존 앱에 있는 관악사랑상품권도 2월 이후 통앞에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. 편의점 5천원 상품권 증정과 경폰 추천 같은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만관부!